체코 정부가 최대 4기의 신규 원전을 짓는 건설 사업의 우선협 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의 본산인 유럽에 우리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최종 수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석탄을 기조로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체코 정부, 우선협 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선 체코 중남부 두코바니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사업비만 우리 돈 2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입니다. 체코 정부는 향후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이 뭉친 이른바 팀코리아로 프랑스 전력 공사와 최종 경쟁을 벌였습니다. 당초 원전 기술과 건설 비용에서 우리의 우위가 점쳐졌던 반면 유럽연합 내 프랑스의 위상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주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선협 상대상자 선정으로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 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하였습니다. 주요 경쟁국들이 오랫동안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은 데 반해 꾸준히 원전 건설을 추진해온 게 가격 경쟁력의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시공 능력은 경쟁국인 프랑스를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계약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양질의 수출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돼 국내 원전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3월에 결정되는데 성공할 경우 2029년 공사 시작, 2036년 상업 가동이 목표입니다. 원전의 경제적 효과는 건설에서 그치지 않고 운전과 정비까지 오래 지속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체코 수주전이 글로벌 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에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쪽으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뉴스들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을 불릴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관련 지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말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 달도 안 지나서 이렇게 주가가 두 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알려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 주 중에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복잡해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지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저에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8178-92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 제가 돈을 받고 투자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내시면 다른 것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핫한 이슈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